그래 창모야 아우 사줘서 고마워 근데 음.. 좀.. 메테오치곤 한계는 검소하다? 으흠으흠으흠 어.. 아니 뭐.. 으흠.. 할말은 해야지 으흠흠.. 빠케 참.. 그러란 소린 아니었는데 으흠흠.. 빠케 으허.. 원탑 원탑 쿠키 원탑 아니 이 새끼 사람 새끼인가? 유폐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사면 병신로 도지 날았다고 쇼미 나가서 민심나 두갑으로 티를 쳐 판다구요? 으흠흠흠 사람새끼 아니죠 사람새끼가 아닌게 으흐흐흠 어질어질 야.. 조심해라 이거 있고 길거리 나가면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진짜 두달 걸려 존나 오래 걸려 이거 제발.. 제발 사지마 으흐흐흠 있잖아 아니.. 웬만하면 사지말도록 배송 개김 사주 나라가 갈 수도 있다 바크 아.. 아.. 헬로우 허허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아.. 어질어질 아.. 티저스와 욕을 통신에 맡고 있자니 정말 쉽진 않네요 자! 이건수 4036개 금액은 181 아.. 이래저래 이틀만에 맥값으로 사먹을 ㅇㅇ ㅇㅇ 와우 어.. 현수야 좋은거 맞지? 기분좋은거 맞지? 바크 ㅇㅇ ㅇㅇ 우리 도지 도지 현황 들어갑니다 따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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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ㅈ 됐어 이제 티셔츠 만들 돈이였어 얘들아 진짜 그만 사 공장에 돈 넣어야 돼 아.. 아.. 이건 돈을 벌은 것인가 잃은 것인가 욕만 처먹은 것인가 ㅇㅇ 집 신한 않다 세상 거친 세상 날개를 오라 ㅅㅇ ㅇㅓ 진짜 이거 못하겠다 이거 한다고 했는데 ㅇㅇ 어질어질 정말 이게 요욕을 모니터 하면서 사는게 쉽지는 않네요 이제 포장을 했던 것도 정말로 제 눈물을 탈아야겠습니다 자 제 눈물을 콕 찍어서 제 눈물 팝니다 정말 흥뻑 져준 흥뻑 져준 디저트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 날아갑니다 아우 개기차마